녹화를 다시 하자 예? 녹화를 다시 하자 내 컨트롤이 왜 이러지? 설마 저렇게 뒤질 줄은 내가 좋았어 아 내 연사실력 봐 이거 우오 저기 꺼져 인마 이거 세이브하면서 해야겠다 자 세이브 여기 별거없어 여기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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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도 아는거야 이거 저런 허접한테 찍히다니 다짜렀다 자 여기 에너지가 존나 중요해요 야 쯔 야 쯔 아 맞네 에너지 먹고 세이브 오오 저이 게이같은 박쥐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고 살짝 살짝 리듬을 리듬을 줘서 점프하고 이런식으로 제가 통과했죠 하나 둘 던지면 이렇게 내려가서 자 여기서 한번 더 숙여줍사 세이브하고 이제 이게 1탄 보스야 이게 1탄 보스야 아니다 2탄이구나 아까 1탄은 성분에서 넘었으니까 아 이게 2탄이야 2탄 아이애 잠깐 잠깐 다시 저놈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 다시 쓰이고 아 아 어어 안죽네 뱀같은데요 제 생각에 설마 이게 용이겠어요 하나 둘 셋방 맞추면은 나 죽죠 예 봤어요 엔딩으로 아까 방금 엔딩 보여드렸잖아요 간접적 세이브로 보여드렸죠 자 이거 길 아닙니다 여깁니다 여기 여기 자 세이브하고 까딱 잘못하면 점프해서 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잠깐만 벌써부터 박자한테 두대를 맞아 저리가 임마 저리가 저리가 오지마 세이브 세이브 예 충동적으로 한거였는데 엔딩을 본거였어요 그냥 뭐 녹화할 생각없이 설마 엔딩까지 가겠어 하고 한건데 아이씨 아 피가 없다 여긴 무조건 세이브해야겠다 목숨을 아껴야 돼요 다섯개 죽으면 아예 끝이라 자 세이브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스톤가 세이브 아 또한데 나 저번에 여기서 개고생한거 같은데 또또 설마 이거 또 못간다고? 이거 방법 기억하시는 분 아 맞다 아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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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에너지 아끼면서 갑시다 좋았어 좋았어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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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세이브 에너지를 아껴야 돼 이거 소감도casting hés이 저 you 팍 짓 오 자 이제 2탄버스 아 3탄버스구나 하잇 하잇 잠깐만 야 왜 니가 나보다 던지는게 빠른거야 인마 좋았어 짜신대 변변빵 아이 너무 빨리 뛰었다 오 이거 옛날보다 능숙한거 같은데 만일 실력이 늘었단거구만 표듯해 이거 아주 왜 자꾸 안맞지 어차피 다음탈에 죽어야되니까 단거 몇발을 쓰 깨야되는데 아잠깐잠깐 다시 하나 둘 셋 어어 페르시아의 왕자는 차라리 명작이잖아요 그 그건 차라리 명작인데 개같은거는 아주 그냥 펩품이야 펩품 안나와 이씨야말로마 나와 이새끼야 나와 짜싯 잘 튀겼네 아 아 제발 벌써떠 진팩이 싫다 일로와 와 진짜 어떻게 한대도 안맞지 이럴수있어요? 어떻게 한대도 안맞아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나의 세이브 헐 나의 한목숨 헐 헐 만족도록 해봐야죠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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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없어도 깨겠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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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안되는거에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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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이라 들어 놓을걸 이거 아랫 키를 눌러서 야아. 내가 아까 올라갔죠? dim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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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모습 아까운데 아 진짜 야야야야 다시 아 장난 아 또 세이브 넣을 뻔했다 어 왜 그걸 못감마 좋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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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요 아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클리어 뭐 이 빠질 줄 모르겠어 어 맞네 좋아 아 이게 아닌데 아잇 에너지를 아껴야되 탕검하나가 아주 소중해요 오 좋아좋아좋아 내가 명준이 아주 뛰어나구만 새로운 발견했네요 아직도 안죽음 저스트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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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좋아요좋아 좋아좋아좋아 다음타임 이제 멘붕타임 뭐 난 할수있어 어허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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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나 못 뛰어넘어 임마 어허이 벌써 또 피가 저리다 자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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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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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아잇잠깐잠깐 으이이 떨어졌어 저 세이브 안하길 잘했다 역시나는 어어 똑똑해 너무 똑똑하다니까 뭘 저 세이브 합시다 아우 잠깐만 내 컨트롤을 믿고 어 좋았어 통각 나 천재야 야잠깐 뭐야 이거 이거 끝까지 안와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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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피가 없나 아 피가 없나 설마 이거 가려서 막 쳐 죽일 수 없고 이거 어 이 도끼가 있구나 도끼가 있었어 이 잘 각도 맞추면 이 도끼로 아주 그냥 아주 불쌍을 내버려 아주 우연 이게 저이 아니 왜 안 맞아 이거 아니 하고 싶은데 왜 가까이 안 붙냐고 저이 천장 때문에 못 가잖아 아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못가자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아 아 아 아 쓸데없는 병사람이 진짜 이 풋솔더같은데 아 아 진짜 이 아 진짜 쟀어 쟀어 해골 두 마리 쥐고 세 마리 헛 이거 다시 부활하는데 저 해골 하나 둘 아잇 쟀어 쟀어 으아 아 앙 안 돼 쟀어 아 이거 쏘면 안되나? 저 타고 좋았어 아 저것때문에 죽는다니까 저 해골이 부활해가지고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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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했어 통과했어 어허허 노우 어어 저서 기다리고 가고 에이 지옥 시작해 주제 흐어 아이차이 어어 흐어 흐어 좋았어 나 쩐다 어 제발 제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참알았어 아 내가 이 병신대블 또 하나님 야 거의 방금 떨어지는 곳 아니잖아 왜 떨어져 이 사기같은 게임 어어 방금 해골 때네 아니 세이브 아 진짜 저거 방금 왜 떨어져요 저거 말이 안되잖아 제대로 8칸인데 이런 사기거든 세상에 좀 만들어놔 좀 안그래도 변신같은 나머지랑 제대로 해야되는데 아허허 진짜 에너지 한칸이라 어어 기다렸다가 자 하고 자 점프점프점프 아 진짜 저 해골 좋았어 좋았어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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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좋았어 쭉쭉쭉쭉쭉 진행하고 이거 뭐 어쩌어 죽어야되나 아니야 방법이 있을거야 아직 죽을순 없다 뭐 어떻게 살라는거야 이거 그냥 죽은건가 이거 필사나 그냥 뭐 진행해야지 아 여기 랠리포인트 같은데요 죽긴함 죽고서 여기서 세이브합시다 새로운 세이브에요 아이 벌써 맞으면 안되지 어어 어어 이거 피를 채우고 싶은데 에너지 있는 곳을 어어 저 개발진 누군진 몰라도 저 하나 아잠깐만 하나 둘 셋 어어 어어 야 안타지는게 말이 안되잖아 야 왜 안타져 어어 잠깐만요 아 이제부터 뒤로가면 못가는데 x2 여기도 무조건 성공해야되 ㅎㅎ 아 나 이럴줄라 좀 아흐흫흫흫 이제 뒤로 못가요 뒤로가면 뒤져요 이제 제발 제발 아랙 아랫껏 놔둬야되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. 아래꺼 놔둬야돼 아 이거 닿으면 안돼. 하나 둘 셋 좋았다 세이브 자 이렇게 해두고 여기서 아 잠깐만 약점 어 안돼 아 진짜 저거 어떻게 떨어져 아 진짜 저거 어떻게 떨어져 좋았어 세이브 세이브 또 이제 고통이 엉색하는 시각 헛헛헛 어 어 나 지금 채팅 신경쓸 여유 아니엄마 야 이거 몰라서 물어 니가 해봐 이마 이거 이렇게 되나 어 지금 이것도 엄청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돼 엄마 아 좋았어 살았다 잠깐만 여기서 어 잠깐 하나 아니다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다시 하나 둘 셋 좋아좋아좋아 이 보스야 이거 이거 좋았어 좋았어 내 세이브신공으로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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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줘씩 최대한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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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ивают 어엉 스트라이D 오어허헉케 ...! Quality oh fique los bil 어후 수길때면 못 피할뻔했네 어어 아이 진짜 핫 핫 핫 졌어 아 잠깐 여기 오면 안되지 저기로 어디라고 가 아 진짜 해골만 아니면 좀 데미지라도 어어 어 좋아 으 으 으 으 으 쟤 페이크를 쓰고 있어 어어 안 돼 안 돼 아 좋았어 아 좀 좀 맞어 아 해골만 방해 안하는거면 아 힘들다 좀 맞아 하나 둘 셋 아잇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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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어 아잇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거의 죽을때가 됐야 오케이 좋아좋아 마지막 탄이다 마지막 탄이야 마지막 탄야 벌써 27분이나 했어? 좋았어 가자 아 시작부터 좋았어 아 동갑 아 노노노 저리가 저리가 혹시 프레임은 30% 있는데 뱅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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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하고 아 아 아 이러면 또 피가 날지 아 용가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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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살았다 좋아 이제 끝판인가 자 세이브 해놓고 복귀의 위력을 한번 봅시다 이라니 어어 잠깐만 다시 야 위로 날려 위로 위로 아이쿠 아이쿠 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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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사나? 제발 살려줘 또가 아이쿠 어어 아 실수로 세이브 잘못돌렸대 저 도끼가 살아있다 도끼가 살아있어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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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용가리 어어 안대 안대 아잇 먹지..마 제발 이거 먹어 끝장이라고 먹지마 먹지마 야 안녕하세요 먹지마 제발 좋아 아잇 저 죽여야된다구 저 개마 저 새끼용 하나 찾기 못해 좋아 먹지마 안하면 돼 아 먹지말냐고 아 먹지말냐고 노 좋아 다시 끝판 아 어 야이 저러면 어떻게 나 피나라고 야야야 어어 다시 후질 좀 달라고 후질 후질잡이 다시 좋아 고맙다 처음엔 옛날보다 더 쉽게 깰거 같아 아이구 아, 잠깐만 아이고, 위로아 수고를 알마 아잇 아이고 약점 붙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좋았어 아이고 아야 안 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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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를 잘못 잡았다 아이고 점프 안 돼 야 슬슬 죽어라 암마 아야 왜 갑자기 아래로 날려 야야 슬슬 죽을 때가 됐는데 아 단곰으로도 안 죽더니 도끼를 써도 안 죽어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끝 끝 아 깼다 전부 다 쉽게 깼어 좋아 깼어 이것도 별거 아닌 게임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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